안녕하세요 정나연입니다. 이 팀들이 대체로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묶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조들보다 또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연 씨도 좋은 인상을 전해주시길 바랄게요. 노래 들어보겠습니다. 음악이야 사랑 사랑이 날 울려도 험한 세상 세상 등을 돌릴 때도 견디게 해준 건 날 붙잡아 준 건 음악 음악이야 Music is my life Oh my Music is my life It's my Music is my life Is my corridor 면 It's my life My life Music is my life Oh my Life 이건 가사가 진심으로만 들리면 무서운 노래 본인이 노래하면서 자기가 눈물 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곡을 만들 때 임지영의 양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건반 놓고 노래할 때요 20명, 30명 모아놓고 길거리에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 얘기를 가지고 곡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심인 게 제일 중요한 노래예요 이 노래를 잘 불러야지 생각한 게 이미 시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, 마이 라이프 할 때 라이프의 끄듬이 턱 막 있어요 시원하게 음악이 내 인생이라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